안녕하세요. 파고다 HSK 전문강사 배수진입니다. 2023년 9월 HSK 시험 대비 6급 적중특강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우리 8월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8월은 역시 듣기, 중, 독해, 중 이렇게 나와 있는데 듣기는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ABCD 보기가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딱 보기를 볼 때 진짜 중요한 거는 그 포인트 되는 그 단어를 바로 캐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그냥 무조건 많이 풀어본다 이게 아니라 과연 이 단어가 어떤 단어가 진짜 중요한지 그 포인트 되는 단어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셔야 돼요. 그러려면 제대로 읽고 제대로 어디에서 어디에서 살짝 끊어있고 그런 부분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나 동의 표현. 듣기는 이제 그대로 나오잖아요. 동의 표현. 그리고 또 그 단어 뒤에서 바로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답이 나오는 포인트를 무조건 내 입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툭 튀어나오게끔 그래서 내 귀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 단어만 딱 들리면 뭐야 집중. 이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제 그냥 들리는 대로 그냥 답이다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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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걸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독해는 우리가 전략가가 돼야 됩니다. 아무리 단어를 미친다. 그래도 그 긴 문장에 어떤 게 틀린 문장인지 알고 그죠? 그다음에 어떤 게 이 단어와 이 단어가 짝꿍어이를 다 무조건 외운다는 건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정말 전략적으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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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오는 유형별 공략 비법대로 공부를 하시고 그거대로 복습도 해주시고 오답노트도 정리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점수를 잘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마지막 정리할 때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역시 듣기 공의 표현 그리고 독해는 일부분 출제 포인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했었죠. 그쵸? 네. 여기 이렇게 보시면 공조중 여 쭈이치오 샹진 이래요. 자 이래서 뭐 해야 된대요? 여 쭈이치오 샹진 이게 샹진 하면 위로 올라가는 거죠. 진취적이다의 뜻입니다. 진취적인 것을 추구해야 된대요. 근데 이게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자의 공조중 원야 또 쉬시디아 지능 무도한 투포즈워 무도한 투포즈워 끊임없이 뭐 해야 된다? 투포 돌파해야 된다. 떨어야 된다. 내 스스로를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계속 내가 해봐야지 돌파해봐야지. 나를 한 번 내 한계를 넘어봐야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여러분들 무도한 투포즈워 무도한 투포즈워 이게 결국은 최초 상징 이런 의미로 쓰였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신이 뭐 사라기 눈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어쨌든 얘가 부수위 쇄자 그럼 이 단어가 보기 나왔다. 부수위 어? 몸에서 속하지 않다? 이거 오케이. 우리가 이 단어가 나왔으면 지금 이 부분 잘 들었겠다. 그때 진짜로 빙 부수위 쇄다 판처 라고 나왔어요. 뭐에 속하지 않는다? 눈에 범죄에 들어가지 않는다. 어? 쇄자 쇄앤 부수위 쇄 부수위 부수위부수위 부수위부수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부수위 쇄다 판처 쇄다 판처 범죄 속하자 이런 편좀 그 다음에 나번 수시관위 위싱다 이래요 그 책은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행 이것만 듣는다? No 이제는 자,这是 이번 거의 다의 요리시제의 수이래요 이것은 한권의 요리시제 그러면 세계를 두루두루 다니는 나를 이 세계를 두루두루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이다 요리시제 요리시제 이렇게 읽지 않잖아요 요리, 요리시제 이게 결국은 세상을 두루두루 다닌다 이게 그거구나 그 다음 여행은 물 넓혀진대요 사람의 시야를 그래서 여기 보면 진창 투취조조 칸칸 외면의 시제 네, 인생들의 성장은 굉장히 관점이다 자, 자주 돌아다니고 바라 외부의 세상 바깥의 세상을 봐야 된대요 그래서 젊은이의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 이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진창 투취조조 칸칸 외면의 시제 계속 세상을 봐라 그거는 결국은 솔직히 말해서 류싱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정말로 그런데도 결국은 이거는 밖에 봐야 되니 이건 결국 이게 밖에 돌아다니는 거는 결국 여행이라는 표현을 했고 그렇게 봐야지만 성장이 중요하다 하고 끝나요 그래서 가장 일치한 게 답은 예, 이렇게 가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이 문제 진짜 많이 들려요 학생들이 당연히 틀 수밖에 없죠 맞죠 여러분들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무조건 틀려 뭐 이렇게라고 제가 지금 말하기는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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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정확하게 모르면 역시 틀리게 돼 있어요 네,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단어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딱 봤었을 때 한번 볼게요 쪼부디닝스 닌다 쪼니쪼 이래요 쪼니쪼가 무슨 뜻이에요 천여자 근데 이 단어 여러분들 공부 안 하시면 틀려요 당연히 틀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꼭 잘 체크하셔서 아, 천여자 쪼부디닝스 닌다 띠붓 혹은 띠츠 이런 게 나오지 않나요 쪼니쪼 이렇게 나와요 초반에 딱 그리고 나서 뒤에서 띠츠당 따오이 음 그래서 이런 천여자 이런 표현들도 여러분들이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듣기는 제가 오늘 이거 딱 한 게 아니라 그 전 제발 그 전 네 계속 그 전 적중특강을 꼭 봐주세요 그러면 네 제가 겹치는 거 없거든요 여러분들 진짜로 그러면 계속 그 동의 표현들을 쫙 시리즈처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꼭 제발 제 소원입니다 보시고 영상 보시고 입에 딱 붙도록 읽고 그리고 고사장 가주세요 알겠죠? 네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잘 나오는 능력 비법들이 있습니다 뭐 따페이 짝꿍어이 여러분들 짝꿍어이 되게 좋아하시는데 사실 짝꿍어이는 네 그건 이제 기본이긴 하지만 그게 또 예외인 경우도 많아요 요즘에 그래서 너무 그거에만 목숨 걸지 마시고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조금 인여되는 거 괜히 이 단어가 더 있을 필요가 없는데 있는 거 아니면 부족한 거 어 그리고 접속사나 이런 어순인데 오늘은 요 부분 제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딱 봐요 음 그럼 여러분들 어 화면 멈춰놓고 이게 뭐가 틀렸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여러분들 어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음 다 시신 매우 충붕 대 뼈차 인증 이즈 더 추가 뼈 대 젤 뼈 찬성 이래요 자 그러면 그러면 먼저 매우 뭐가 없대요 충붕 더 충분한 조사와 연구를 하지 않았대요 그럼 요 단어 뭐예요 여러분들 이즈 이거 뭐예요 그죠 뭐뭐하게 하다 뭐뭇을 초래하다 뭐뭇에 이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뭘 이르게 된대요 만약에 충분한 조사와 연구를 먼저 하지 않아 그래서 뭐에 이르게 했대 더 주 아마 없겠대 소우다 잘못된 결론 하고 잘해줘 생기다 누가 봐도 아니죠 맞죠 음 얘는 오바된 거예요 결론을 얻다 더 주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많이 계속해서 이렇게 짝꿍어이는 외우셔도 되겠죠 사실은 자 근데 접근할 때 이 단어 이즈 요즘에 이 단어 진짜 많이 나와요 이즈 뭐뭇을 하게 돼 하다 뭐뭇을 가져오다 뭐뭇을 초래하다 뭐뭇에 이르다 너무 중요해요 얘가 나왔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나왔을 때 그리고 얘 뒤에 보통 이렇게 나쁜 결과가 나와요 근데 또 만약에 이즈 나왔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어 그럼 그 문장 틀린 거죠 알겠죠 그래서 얘는 그렇죠 찬성을 지어줘야 된다 음 자 접근 방법 잊지 말아주세요 자 2번 볼게요 잉자오파시 자 이렇게 꺽셀 가로 있으면은 그죠 책 이름이죠 작품 이름 이거나 그러면 그러면 저는 제가 Brave 해줄 collapsible 이름이 이런 건 너무나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그럼 우선 쉬가 있다는 걸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럼 얘는 중국 건축학 역사상 한 편의 시대를 긋는 그러니까 아주 획기적인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케이 좋아요. 여기서 그러면 딱 봤었을 때 봅시다. 획기적인 의미의 끝? 아니죠. 사실 얘는 책이겠죠. 얘가 몸은 이다 하고 얘네가 지금 사실은 다 꾸며줘야죠. 이러한 것을 갖고 있는 그렇죠. 책이다. 저서이다. 주술 목 구조에서 지금 목적어가 빠져있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목적어가 분명하게 나와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의 뭐 저명한 작품이겠죠. 그래서 주조 이렇게 써주면 좋겠죠. 물론 시험에선 쓸 필요 없고 그냥 틀린 것만 체크하시면 되죠. 오케이. 마지막 보겠습니다. 너무 재밌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문제도 저는 뭐로 접근했냐면 사실 저는 이런 게 뭐예요. 이게 만약에. 그리고 주. 우선 접속사가 우리가 되게 익숙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많이 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보셔야 되고. 그리고 환실 하면 모든 일이라는 뜻이죠. 그럼 모든 일은 자 어떻다. 만약에 예를 들어 부원 칭홍 짝바이 라고 했습니다. 얘가 이렇게 옳고 그름을 묻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부원 칭홍 짝바이 아니 짝바이 네. 너무 이렇게 바이에 너무 집중했어요. 부원 칭홍 짝바이 자 그러면 옳고 그름 자 이게 뭐 옳고 그름을 묻지 않다 이 뜻이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쭈바 지지다 분노 파쇄다우 다른 신상 뭐를? 어떤 걸? 자신의 맞자문이였어요. 분노. 분노를 파쇄. 뭐 한다면? 파쇄. 표출하다. 분출하다. 누구에게? 타인에게. 상대방에게. 자 그러면 만약 모든 일에 옳고 그름을 묻지 않고 자신의 바로 자신의 분노를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표출하면 흔커넁 지우 두이팡 짝청샹하 이랬어요. 흔커넁 아마 지우 두이팡 상대방은 조성한대요. 상해를. 근데요. 얼핏 보면 오오. 이건 느낌적인 느낌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모든. 만약에 옳고 그름을 막 묻지 않고 그냥 자신의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분출하게 된다면 이미 여기 다 했죠. 그렇게 된다면 흔커넁 아마도 지우. 여기서 얘 지우. 얘도 잘 봐야겠다. 그러면 흔커넁 아마도 지우. 바로 또 이팡 상대방이 아니라 상대방에게죠. 이해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내 옳고 그름 따지지 않고 내 분노를. 자신의 분노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자신의 분노를. 그렇지. 표출. 다 했어. 그러면 아마 상대방이 상처를 입을 것이다죠. 그럼 뭐가 빠져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상대방이 가 아니라 상대방에게겠죠. 사실은.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얘는. 그렇죠. 이 또 이팡 앞에 게가 들어가야겠죠. 상대방에게 쉽게 해를 입히게 된다. 잊겠다고 해야겠죠. 이런 게 어려운 거죠. 접근을 물론 접속사로 했어요. 근데 그냥 우리가 제대로 읽지 않으면 헷갈리고 꼬해요. 그래서 우선은 포인트가 이 바짜문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을 해석 잘하게. 이 부분. 누가 해를 껴쳤는지. 근데 여기서는 자신의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다 표출한다면 이래버렸기 때문에. 그럼 상처를 입은 사람은 상대방인 거잖아요. 내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게이. 들어가야겠다. 그리고 이 문장은 틀렸다. 이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접근법 어떻게. 요즘 시험에 잘 나오는 공략법이 딱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 위주로 좀 많이 정리를 해주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어려운 시험이지만 여러분들 그동안 또 공부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 실력 발휘 잘한다. 잘하고 오자. 라고 생각하시면서 시험 보셨으면 좋겠고 꼭 한번 정리 제대로 하신 다음에 고사장 가셔야 됩니다. 우리 한 번에 꼭 붙읍시다. 네. 오케이. 저는 지금까지 배수진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